안녕하세요. 파파제스입니다. 파파제스의 아내 한여울입니다. 저희가 원래 영화 그리고 책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육아를 시작하고 나서 도저히 책을 읽을 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게 한 달에 한 번 영화나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책은 바로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Go On!입니다. Go On! 이 책은 여울이가 골랐는데요. 왜 이 책을 고르게 됐죠? 우선 이 책의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빅피처, 더작, 이 작품들을 시작으로 제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팬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신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이번에는 Go On!이다. 이 신작을 우리가 빨리 읽고 빨리 리뷰를 하자. 라고 해서 제가 Go On을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잘했네요.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에 한 번 소개해볼까요? 네. Go On! 애증의 관계에서 위태위태하게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모님과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오빠 사이에서 자라난 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다정하지도, 뭐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이 앨리스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상실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녀에게 살아가면서 조금은 믿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17살이었던 앨리스는 필요 이상으로 냉정한 미국 사회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책 속에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소재를 뽑아서 질문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Q&A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애할 때 나누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바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애기 낳고는 책 읽을 여유가 없어가지고 책을 못 읽었고 저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책 읽는 속도가 좀 느려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책을 읽다가 애기 울고 또 달래고 이러다 보면 흐름이 계속 끊겨가지고 책을 읽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아마 이 책을 못 읽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가 이 독서 시간을 갖자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해놓으니까 제가 책 읽는 시간에 저희 남편이 전적으로 얘기를 봐주는 거예요. 저희 독서 시간을 완전히 보장받고 배려받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값지고 귀하더라고요. 또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 아까워요? 다 읽기 싫었어요. 아기를 계속 남편이 봐줬으면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글라스 케네디의 작품을 처음 읽었잖아요. 네. 작가의 첫인상이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저는 도글라스 케네디가 뷔피처가 되게 유명해서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영미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계기로 처음 어떻게 보면 현대 영미 소설을 접하게 됐죠. 근데 딱 읽어보니까 스킬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소설계의 헐리우드? 그런 스케일? 헐리우드 소설?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일본 소설이랑 한국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 소설에는 찾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스케일이 있어요. 헐리우드급 이런 느낌. 맞아요. 특히나 이 고운 작품이 더 스케일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남달라. 저는 특징이 있어요. 장편을 못 읽어요. 아 맞아 맞아. 에세이파잖아요. 네. 저는 에세이파라 장편을 소화해낼 수 있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케네디 것만 장편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글라스 케네디는 되게 경주 말을 채찍질을 하면서 달리는 듯한 아 맞아. 빨라 빨라 전개가 속도감 있고 되게 흥분되게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두 권짜리 장편 소설이 있는데도 저는 3일 만에 영원파를 했죠. 아 또 여울이가 또 한속도 하죠. 한속도 없이 이번에도 역시 아 이 작가의 작품은 나랑 맞는구나. 음 저는 느릿느릿 읽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당시에 미국 시대적 상황 동성애가 이제 막 사회적 이슈로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에서 조금 이제 수평으로 기우는 세대 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 시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게 1970년대에서 80년이 시대 배경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과거지만 지금 우리나라로는 현재를 읽고 있는 느낌이었고 어 뭐 우리나라가 보수적인지 미국이 굉장히 진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일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40년 전의 미국 문화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질감이 사실 없었어. 과거지만 뭐 현재랑 다를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40년 전 미국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 아니야? 저는 이 작가가 시대적 배경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되게 맛깔나게 묘사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에 당시 미국 사회에 제가 진짜 젖어든 것 같았어요. 그 배경을 살고 있는 사람 같았어. 음 맞아 맞아. 제가 또 미국 한번 가봤잖아요. 여행으로 2주간 미국물 좀 먹었죠. 그랬군요. 땡큐. 아 예예예. 다음 질문입니다. 책 속에 앨리스라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과연 앨리스는 어떻게 갔는지 예를 들자면 저는 앨리스가 상당히 저랑 닮은 구석이 많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글쎄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책 읽을 때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좀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저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동질감을 느꼈냐면 앨리스도 되게 사람을 좁고 깊게 사귀어요. 아 맞아 맞아. 저도 사람을 넓게 사귀는 편이 아니잖아요. 딱히 믿지 않아. 오픈을 금방 하지 않아. 앨리스가. 아 맞아. 그런 면들이 저랑 되게 동질감을 느껴서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봤어요. 어 비슷하네요. 저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넓고 얕게 사귀는. 넓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반대의 성향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다른 면에 있지. 나는 이제 앨리스랑 상당히 공감이 돼서 앨리스의 입장으로 완전 들어가서 봤거든. 근데 제스는 어땠어? 글쎄요. 성이 달라서 딱히 엄청나게 감정이입은 되진 않았지만 작가가 남자인데 주인공이 여자인 시점으로 썼는데 그게 딱히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들지 않았어. 작가가 인물 분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했다는 증거네.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서 앨리스의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갈등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소설이 시대적 배경을 잘 그려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자식이 생겼잖아요. 자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 배경과 우리 로라가 살아가는 시대 배경이 또 완전히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옳다고 강요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나도 이 소설이 번스네 가족의 아버지처럼 그런 약간 꼰대의 기질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의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식을 보는 입장으로 내가 부모가 돼서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게 말 잘하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끝내주는 멘트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더 볼게요. 도덕적이진 않지만 해야 하는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과연 우리는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끌리긴 하겠죠. 살짝 유혹은 되겠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 저는 안 한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다. 좀 없더라도. 제스는 자신 있게 난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임이 확실해요.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결국 아닐 것 같긴 해요. 99% 흔들리고 1%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끄러운 걸 못 견뎌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남들이 제 더러운 돈으로 잘 사는 거잖아. 라고 하면 나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돈은 없어도 가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 되게 궁금해요. 가족들이 전부 반대하는 배우자라면 과연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 아 둘째 오빠 이야기인가요? 네. 가족들이 전부 성연치 않다는 배우자를 둘째 오빠가 데려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라면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결혼 전에는 사랑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해보고 나니까 결혼이 굉장히 현실 문제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에 아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네요. 저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가족들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제스가 그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혼은 책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겪는 마음 아픈 일인데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죽음으로써 잃게 된다면 제스는 과연 어떨 것 같아요? 뼈우리를? 헐 개 슬프겠죠.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 근데 어제 자면서 제스의 자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상했어. 우리가 고은을 이제 리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어제 자는데 수요를 하고 제스의 등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오. 나는 아마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 모든 걸 같이 해. 정말 화장실 갈 때만 빼고 모든 걸 같이 하고 내 삶의 의미 당신의 삶의 의미가 정말 서로가 되었잖아요. 맞아. 난 제스를 만약에 잃는다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나보다 하루만 늦게 죽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죠. 먼저 죽으면 죽여버릴까. 체중사. 아프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고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한마디로 라이브즈 고은이 아닌가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지 않나 그리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목이 고은 라이브즈 고은이 아닌가. 와 감동받았어.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걸 지금 제스가 완전 간파를 했네.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은이라는 느낌을 계속 하다의 의미니까 그래서 고은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럼에도 삶은 계속 된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방에 정리할 줄이야. 이거 방송 나올 수 있나요? 제스가 이렇게 고은이라고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명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울이 입장에서 역시는 역시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팬이거든요. 역시 내가 장편을 읽을 수 있다. 더글라스 케네디 덕분에. 저는 이번 계기로 빅피처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어요. 빅피처 더작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의 고은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소설이나 영화로 찾아볼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은의 책을 접해보시고 느낀 것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책이나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가질 계획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파파주스 여울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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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